어머, 예쁜 코트 입었네.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지금 약간 귀여운 표정 짓고 있어요. 맞아. 만나면 설렐까 어색할까 궁금하더라고요. 처음 만나는 느낌이 그대로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설레였어요. 아, 첫 데이트네. 그때 자만추를 우연히 만나고. 아, 진짜요? 설레일 것 같아. 야, 첫 데이트. 괜히 내가 설레는 거야. 보는 것만으로 막. 어, 저 때가 가장 좋을 때인데. 아, 저 가기 전에 설레는. 저런 데서 만나면 더. 아, 떨릴 것 같아요. 둘 다 아직 풋풋한 학생 같아요. 아, 보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너무 귀여워. 연아, 연아. 어색한데 되게 귀여우시다. 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. 오랜만이에요. 정말 오랜만이에요. 저 선생님이 일하시는 학교. 오늘 햇살이랑 너무 잘 맞는데요, 옷이? 컨셉이. 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어색해요. 바라보는 눈. 어머, 어머. 이름이 정진. 되게 반가웠어요. 정진 씨. 약간 좀 어색하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. 손을 딱 올려주시는 순간. 되게 편안하고 인상 좋은 그 느낌이 또 그대로이시니까 더 멋져지셨더라고요. 그래서. 좀 가슴이 콩닥 걸렸어요? 뭐, 그냥 밋밋하진 않았어요. 잠깐 앉을까요? 네네. 아, 저기. 잘 지내셨어요? 잘 지냈습니다. 덕분에. 덕분에? 네.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. ! jump! be taken. Kelebaากか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